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어제 미국시간 기준으로 우리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금년 주가 하락에서 보다시피 워낙 기대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첫째 일단 마진을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5.5% 한 6% 수준의 마진을 사수를 했고 저는 한 3%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에비타 마진 현금 무릎 마진이 16%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이 정도는 마진어선으로 테슬러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 로이터 보도에서 테슬러가 보급형 자동차 2만 5천 달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 영상이나 3%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모델2는 계속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줬죠. 오히려 2025년 하반기에 런치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시장은 그것을 한 9개월 정도 땡겨서 내년 연초 아니면 아주 빠르게는 올해 연말 제 생각에 베이스 케이스로 내년 상반기 한 1분기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3 보급형이 한 1년 후쯤 나온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실적 발표 후 한 12% 급등을 회복을 해서 아마 숏 커버링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160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실제 실적은 오픈해 보면 매출이 9% 감소했고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53% 감이익해서 워낙 안 좋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저 자신도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했고 그런데 금년에 주가가 40% 이상 하락했고 작년 7월에 고점 대비 거의 300달러까지 간 수준에서 140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워낙 좀 베이쉬한 부정적인 기대감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을 하니까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그런 메커니즘, forward looking 한다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한 것이 우리가 미래의 보급형 자동차, 여기 affordable model 이것을 accelerate, 앞당기자는 그런 뉴스가 가장 화제였고 이 부분을 일론 마스크가 강조를 했고 우리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value-up을 가미한 듯한 여기 빨간 박스로 more capex efficient manner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되 설비 투자를 비용을 아끼는 그러니까 좀 더 자본조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새 모델의 플랫폼을 새 공장에 지어서 시작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접고 기존의 생산 라인에다가 새로운 플랫폼을 얹어서 상당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이 모델 3를 런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장이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거꾸로 1분기 실적을 보면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상당히 빡빡하게 안 좋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돈을 좀 애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 260억 달러 여전히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한 35조 원쯤 되는 돈이죠 그래서 뭐 자금의 문제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돈을 좀 애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여기서 설명하다시피 이 AI 인프라를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구척하고 있는데 메타도 지금 방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AI 인프라 구축 실적을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매출액이 27% 증가했는데 earnings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장후에 하락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NVIDIA의 H100 반도체 3만 5천 개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 3만 달러 가정을 하면 대당 10억 달러 1조 4천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8만 5천 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에 AI 출원 분야에서 아주 우리는 세계 최고다 그런 자신감을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했고 로버택시 8월 8일 날 일부 공개가 되는 그러니까 뭐 풀 모델이 완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로드맵을 좀 보여주는 하지만 뭔가 이 보급형 모델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슈퍼바이스 감독이 된 풀 셀프 드라이빙 그 다음에 업티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AI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4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13% 감소를 했지만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의 매출이 7%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은 서비스 이런 부분의 매출이 25% 증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Profitable Growth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익을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회귀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고 결국 많은 부분은 원가 혁신 한강 텍스 테슬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용 절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최근에 전사 직원의 한 15%에서 20%를 구조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단행한 것도 이러한 큰 회사의 플랜의 일환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5.5% 1분기 때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7.9% 8%에서 6%로 떨어진 것은 충분히 이 정도는 견뎌낼 만한 수준이고 에비타 마진은 작년 하반기와 똑같은 15.9%가 유지되는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 값이 떨어졌지만 원가 절감, 원재료, 혁신이 있어서 마진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동차 부분이 효자 노릇을 해서 이건 경기를 안 타는 구조적인 성장 분야이고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자동차 부분에 매출 총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한 4억 달러씩 계속되는 그래서 테슬라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현금 흐름이 워낙 안 좋아져서 보통 이 회사가 영업형금 흐름과 순이익에다가 강가상각에다가 운전자본 그러니까 회사 본업에서 버는 현금 흐름이 한 30억 달러, 40억 달러씩 최근에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2억 달러로 급락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본업에 자동차 판매가 좀 안 된 것도 있지만 재고가 좀 증가를 했어요 재고가 지난 분기 작년 말에 15일 15일이면 되게 적습니다 보통 미국은 유통만 딜러를 통해서 한 두세 달째 재고를 갖고 가는데 워낙 테슬러는 린하게 경영을 해서 15일 밖에 없었는데 이 재고가 한 두 배 늘어나서 28일로 늘어나서 재고 부담이라는 건 현금 흐름을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24억 달러가 추가로 자금이 투입이 돼서 영업형금 흐름이 악화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프라를 까는 데만 10억 달러가 들어갔고 생산 능력을 증설시키는데 뭐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설비 투자가 1분기에만 28억 달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뺀 게 인여 현금 흐름인데 좀 기술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악화가 돼서 실제 설비 투자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해가 올해가 진행이 된던만 15조 원을 설비 투자에 투자하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오히려 지금 다른 전기차 회사들이 주춤할 때 좀 마켓쉐어를 더 잡겠다 그래서 마켓쉐어를 많이 늘려야지 나중에 이제 그 구독자 모델로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같은 걸 팔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마존 같은 모델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애플의 모델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표인데 여기 그 세로 측은 비용 아니면 매출의 가로 측은 판매 대수인데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고정비는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R&D일 수도 있고 강가상각비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제 그 변동비는 매출과 증가 같은 비례에서 이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여기 표시된 것처럼 BE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적자예요 그래서 회사는 무조건 가동률을 높아야 되고 생산을 더 많이 해서 고정비를 분산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테슬라가 1분기에 실적이 좀 악화가 됐던 것은 고정비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 수익성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장치 산업 요즘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자동차 회사로 우리가 봐야 되고 고정비가 많고 특히 AI 쪽에 지금 투자를 하니까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그 전기차 시장의 수요는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 표를 보면 중국이 전세계 시장의 한 60%가 되고 물론 판매대수 기준입니다 중국 외가 한 40% 되는데 중국은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하죠 로컬 업체들이 치고 나오고 나머지 시장은 이제 조금 위축이 된 상태여서 테슬라는 이제 지금 700만 대가 깔려 있는데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더 마켓 시어를 좀 확보하는 쪽으로 일론 마스크가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격도 인하를 해서 좀 더 그 다음에 할부 판매도 많이 늘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1분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대비 금년 1분기가 테슬라는 판매대수가 20% 감소한 39만 대를 팔았는데 작년 말에 잠깐 반짝 세계 1위 전기차 판매대수 기준으로 1위라는 BID가 42%가 감소한 3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전기차 시장이 지금 어려운데 테슬라가 이 정도 실적이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